이게 뭐예요? 이거 있잖아요, 왜 그거 하지원 씨랑 조인석 씨랑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당당당하고 왜 이렇게 내 발이 안 된다고 하는가 이러면 사실 근데 비행기에서 나연님 바지 무릎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해야지 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니가 먼저 이유이자 형이랑 발표점 그 사람 얘기를 왜 해? 넌 정말 안 되겠구나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? 이제 그만해, 제발 그거 지긋하거든 어떡해 어떡해 어, 발 잡았어 뭐야 한번 더 아 왜 이렇게 말해? 캠트가 어딨어요? 사와줘, 사와 뭐야 뭐야 사와줘, 사와 자,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니 골반 이제 지겨 과연 웃음을 어떻게 참을까 끝까지 끝까지 야 네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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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정말 너 정말 야 너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 나 너 이제 지긋지긋하거든? 더 이상 내 앞에서 좀 이상해줄래? 뭔데? 뭔데? 어, 진짜 무서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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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진짜 지겨워 어떻게 해 어떡해 어떡해 난 모르겠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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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굉장히 터프했어 아